이렇게 지금 트리오 가이스트 전기연주 연습하러 삼성동에 왔습니다 피아니스트 박진우씨 연습실이 있는 곳인데요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이렇게 연습실에 처박혀서 연습해야 된다는 게 너무 약간 슬프긴 하네요 진우씨 포착했다 이렇게 힘든 운동을 하고 여기는 너무 맛있는 연습실 이렇게 맛있는 거 사왔어?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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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데이 데이브 오늘도 아김없이 트리오 가이스트 전기현주에 연습을 하러 삼성동 박준우씨의 연습실로 왔는데요 뭔가 달라지지 않으면 머리가 짧아졌죠? 공연이 이틀밖에 안 남아서 머리에 붙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답니다 오늘 이렇게 맛있는 피자를 사서 이 밤 열심히 게임을 하고 계신 박준우 선생님 오! 안녕하십니까? 먹고 올라갔어 저는 먹고 왔어요 먹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트이오 가이스트 전기연주의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청담동에서 메이크업이랑 헤엄을 받고 지금 예술전당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저희 리허설이 5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에게 조금씩 소생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운전을 하면서 찍힌 찍힌 거 보고 오는 건데요 아무튼 오늘 많이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곧 있다가 연습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